좋아요 구독 목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드멘탈 두 종목씩 하는데 오늘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죠. 펀드멘탈로 TEA 항공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차트 먼저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노란 박스를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거의 뭐 일주일 상간으로 계속 방산주 말씀을 드리죠. 얼마 전에 또 한화 시스템 말씀을 드렸고 또 한국 항공우주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노란 박스에서 보이듯이 방산주가 계속 불이 붙고 있어요. 작년 말쯤에 골드만삭스에서 금년에 그 섹터는 방산 섹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 한화 그룹주들이 방산에서는 대장주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앞에 서 있는데 그 요인이 뭘까요? 계속적으로 저도 궁금해 하던 채 더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적 가시성 상당히 높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 가시성이 좋아져가지고 앞으로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DB 금융 투자입니다. 여기서는 확실한 실적 모멘텀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호주 레드백 사업도 이제 수주를 해가지고 26년도부터 매출에 본격적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폴란드 2-1차 이런 것도 이제 실행 계약이 체결됐죠. 4분기에 체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수주장고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무려 6년치에 해당하는 매출에 해당하는 수주장고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폴란드 쪽에 수주 리스크 해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긍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폴란드에서 정치 지형이 조금 바뀌었죠. 신임 총리가 됐는데 지금 폴란드가 이제 현대화 사업하는 거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러시아 이쪽 전쟁이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접경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시 들여다본다고 해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 풀어보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월 한 5대 정도는 계속 만들어내야지 납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장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게 계속적으로 수주가 지금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실행 계약이 됐다 그러면 봉계약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좀 리스크는 좀 낮게 보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겠다 이런 얘기를 증권사에서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목표 주가를 최근에 16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입니다. 잘 보여서 좋다. 무슨 얘기냐면 실적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전망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방위산업 최선호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주포 경쟁력이 있으니까 해외 쪽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폴란드 얘기했고 그리고 호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폴란드 가면서 옆에 나라 루마니아 쪽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계속 얘기가 있는 거. 루마니아 말고도 영국 쪽에서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 수준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외 수출 물량이 속도가 지금 나고 있다. 그쪽에서 K9 자주폐의 경쟁력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제약바이오 할 때만 파이프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방위산업들도 이쪽 나라 저쪽 나라 이쪽 나라 이 제품 저 제품 하면서 파이프라인들이 계속 쌓여져 있고 그게 튼튼하면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만 작년에는 일회성으로 영업이익률이 많이 올랐는데 금년에 이제 그런 일회성 비용이 없어지죠.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좀 정상화된다. 그렇게 했다고 봐도 이전에 22년, 21년 이때 보여준 6% 내외의 영업이익률보다는 더 높아진 8, 9%까지 올라간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매출이 올라간다 그러면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률도 올라가면 상당히 회사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자본이익률로 따졌을 때 13% 이상은 무조건 나오고 내년에는 한 14% 정도 나온다. 더 쭉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매출 올라가는 거 보면요. 금년 23년에 8조, 7천 이렇게 보고 매년 1조씩 이렇게 더 올라가는 이런 느낌인데 더 중요한 건 여기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보시면 23년에 7%대입니다. 그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전으로 있었습니다. 이러던 영업이익률이 이제는 9%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주가 다 지금 확보된 상황에서 가다 보니까 이익률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고개를 드는데 외국인 기관 쌍그림 회사가 출연하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아주 급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긍정적인 느낌으로 보여지는 게 자 공매도 장부에 여러분들이 항상 근심어린 생각을 이렇게 바라보는 수치 중에 하나가 일 수 있죠. 근데 0.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5만 주 초반이거든요. 이렇게 했다고 보면은 여기서 외국인이 지금 새로 사고 있어 이러면 공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규로 사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 보실 필요가 있고 자 역사적인 밸류 밴드를 봤을 때는 상단에 와 있습니다. 주가 재평가가 상당히 진행돼 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세가 좀 살아있다. 앞으로 30년까지도 지금 꾀준히 올라갈 이 어닝스 모멘텀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놓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들 있습니다. 자 포드 PR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3배죠. 약간은 높아요. 코스피보다 약간 높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 18% 정도로 남았네요.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 여전히 좋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어제 진웨어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른 회사죠. 티웨이 항공입니다. 자 저가 항공사 최근에 주가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어요. 1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가가 최근에 좀 오히려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유가가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람코에서 아시아용 원유가를 2부를 뺄러당 2부를 떨어뜨리면서 지금 항공주 봐야 되나 이런 얘기고 어제도 국제유가 다시 또 내렸죠. 그래서 항공주 오늘 또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가 항공사 중에서 티웨이 항공이라는 회사가 지금 입지가 단단해지고 있다.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 두 번째는 모멘텀이 들어올 게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럽에 취향을 합니다. 대형 항공이 갈 수밖에 없죠. 유럽은 장거리이기 때문에 작은 것들이 없어서는 못 갑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유럽 쪽에 지금 독점 가능성에 대해서 이 나라 전환을 지금 걸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지금 여전히 큰 걸림돌인데 이유가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도 노선이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크로아티아 자그레보부터 취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파리하고 프랑크프루토 유럽의 관문이죠. 이 회사들을 이 도시들을 포함해서 4개 도시에 취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월 중순 한 달 정도면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게 주가 총매제로 지금 작용을 하면서 선기대감이 주가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입니다. 더 멀리 더 높이 더 멀리 장거리 도선 간다는 거예요. 더 높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주가도 올라간다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함축적으로 담아놓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 노선의 신규 취향을 지금 기다려보자. 주가 재평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현금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에서 나왔는데 EU에서 정보요청 RFI라고 하는데요. 이런 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되고 있다. 그래서 곧 4개 노선의 이관이 결정이 될 거다. 2월 14일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EU 쪽에서 결정이 되면 미국하고 일본 결론만 남았다. 상당히 주가 캐탈리스트 충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근에 주가 좀 올라가고 있죠. 기관이 매수를 주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기관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사적 밸류로 만들 수 있는 중화단에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다. 예전에 비해서는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자, Forward BR 보겠습니다. TA항공 7.8배네요. 그렇게 높지 않네요. 자, 목표 주가는 1%입니다만 최근에 목표 주가 올리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화에러 스페이스 펀드멘탈로 TA항공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 안녕하십니까